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24 아아 1.5만대의 아란이군요 네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6%짜리 EPI 반제이 있구요 쥬얼링 15% 결속의 반제 12% 아아 6% 실블링 4x60짜리 성배 다일런트 15% 17성의 헬버드 아니 피방 아이템입니까? 아 그래? 허우 신박하군요 맞나요? 이야 리부트 피방무기라 도미네이터 카오목 워리얼룸 워리얼룸 아 웅축이 아쿠아레터 9%에 64 어 5x24 다 17성이네 뭔가 되게 작도 없고 그러니까 간결하다 이거 90x15 3% 21% 21%에 4x60 타일런트 히아데스쿨로 크 HP HP 어 이거 수업 좋다 6x79 야 9% 보보방 아 잘 안보이나? 30x30 30입니다 아 이래도 안보이네 아 그러네요 블랙 철용축 00 럭 제가 해드려야될거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네 네네 으아 깔끔하네 어 네네 고객님 제가 해드려야될거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리부트에서는 오입스러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으 으 망토 하나 남으셨군요 이제 얼마나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읍 아 이제 한번만 가면은 뽑을 수 있는데 어딨어 어딨죠 낙인석이 이제 스물하나 계시네요 어 그렇습니다 무기 장비창에 있는 찌냅 강환불 가능한가요 찌냅 강환불이요 아 이거 강환불 지금 저한테 돌려달라구요 마..맞습니까 요 옆에 상점 들어가서 사란 얘기입니까 그..그 얘기 맞습니까 요..요거 맞습니까 아 이거를 대신해달라는 것이군요 하하하 그렇군요 흠 여기에 여러가지 물품을 파는데요 어 리프레저 캐릭슬로 팔구요 펜터스 슬로트 이용권 창고 기타 설치 소비 장비 팔고 있구요 은빛 각인 강환불 장인의 키브 마북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걸 해드리면 되는 부분이었군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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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망트도 있네 5세트네요 아 안나왔구요 아 아 1밖에 안되면서 수준 왜 나오게 해놨어 억울하네요 씨 날짜도 있네 이것도 원어치는 초음이 그래도 한 74나와야겠죠 네네 아 56 아 안나왔습니다 네네 음 내가 해봤는데 한 10개에서 20개는 한 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아 안나왔구요 근데 리프트는 아 이러고 약간 무슨 맛은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아깝다 다 들어갔는데 아 아 41 아 고객님 이거 어떡합니까 돈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어떡합니까 고객님 이 위기 상황 이 위기 상황은 어떡합니까 이 위기 상황은 어떡합니까 어 어 나왔습니다 고객님 이건 어떻습니까 힘 74에 힘 66이거든요 4단계에 힘 66까지 붙은 아이템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고객님 힘 66에 부가 추업 덱까지 붙어있고 방향력까지 올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 네 네 고객님 이건 어떠십니까 4단계 최대 추업이 나온 거죠 강환불로 아 스타버스까지 해달라 아 그렇군요 아네 네 고객님 파방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고객님 파방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고객님 파방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파방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아 뭐 해달라구요 망토를 해달라구요 자코망토를 어떤걸 해달라는 것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파방해야되는 부분입니까 아 아닙니까 아 고객님 그런데 지금은 템 진다는 시간인데 이거는 사실 스타포스는 22성 도전자 돈이 있어야 해 드리는건데 고객님 하지만 아 오셨으니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부터는 따로 아 감사합니다 아시죠 무슨 말하는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이런거 빨리빨리 하고 싶으실텐데 아 그렇습니다 아 캐릭 서버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아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스타캐치하면 보통 4.5%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몇가지 가야되는 부분인가요 16성에서 17성 하실거 아닙니까 맞나요 돈이 얼마나 나가시는지 궁금하시죠 음 옆에 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 6성에서 토도 하겠다는 거죠 아 13성으로 안가는데요 아 13성으로 안가는데요 아 예예 앱솔 망설에 토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10성에서 15성이 돈도 많이 안나가고 뭐라 그래야 되지 긴장감 없고 약간 그런 느낌이죠 22성 갈 때 긴장감이란 엄청나지 나 아닙니다 좀 더 해보죠 고객 만족 서비스 아 90분 채워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끄고 해보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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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의 13성 그것을 뚫을 수 있을 것 아 펜덜 레빌리오 228인가 아 지금은 스타포스 중입니다 네네 누가 봐도 스타포스 중 아닙니까 그런 드위스트 끝까지 me bald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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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벅스의 길은 쉽지 않네요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깨부 도장깨기 들어가겠습니다 15성 도장깨기 이 느낌 아주 안좋습니다 이 느낌 굉장히 안좋죠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화되지 마십시오 참아야 합니다 스타벅스 참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머린 새겨놓어 주십시오 아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